음악 걱정에 대해 손실정지 명령을 내려라 월가에서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싶지 않은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내가 그 방법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이 책은 한 권에 만 달러씩 팔릴 것이다 성공한 중개인들이 실행하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 바로 뉴욕의 사무실을 둔 투자 상담가 찰스 로버트의 이야기다 나는 처음에 주식시장에 투자할 돈 2만 달러를 친구들에게 빌려 텍사스에서 뉴욕으로 왔다 내 딴에는 주식 투자 요령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진 돈을 몽땅 잃고 말았다 실제로는 몇몇 거래에서 큰 이익을 내기도 했지만 종국에는 모두 잃고 손을 둘 수밖에 없었다 내 돈을 날린 것은 그다지 개의치 않았지만 친구들의 돈을 잃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었다 그 돈이 없어서 곤란을 당할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기에 마주대하기가 부끄러웠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여전히 농담을 즐길 뿐만 아니라 낙천적이었다 나는 내가 요행을 바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단순하게 투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동량으로 주식 투자를 했던 것이다 스스로 잘못을 되짚어보면서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서기 전에 깊이 연구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나는 주식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으로 알려진 버튼네스 캐슬스를 찾아가 자문을 청했다 그는 해마다 투자에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그러한 성공은 단순한 행운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방법에 대해 두세 가지 질문을 했다 그러더니 주식 거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말해주었다 나는 어떤 거래에 대해서도 손실 정지 명령을 달아둔다 이를테면 한 주당 50달러에 산 것에 대해서는 45달러가 되면 팔도록 주문해둔다 그러니까 시세가 떨어져서 사놓은 주식값이 5포인트 내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팔리게 된다 그로 인해 손실은 5포인트로 끝나는 셈이다 만일 잘 성사된다면 이익은 평균 10 내지 25 혹은 50포인트에 달한다 따라서 손실을 5포인트로 제한한다면 거래에서 절반 이상 실패한다 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재빨리 이 원칙을 채택했다 그런 뒤부터는 고객에게도 이윤을 주게 되었고 나 자신도 재미를 보았다 그 후 이 손실 정지 법칙을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응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온갖 귀찮거나 불쾌한 사건에도 마법 같은 효력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나는 한 친구와 가끔 점심을 했는데 그는 언제나 약속 시간에 늦었다 전에는 그가 올 때까지 지루하게 기다렸다 결국 나는 그에게 손실 정지 명령을 설명하고 이렇게 말했다 빌, 나는 자네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손실 정지 명령을 10분으로 하겠네 만일 자네가 10분 이상 지각한다면 우리의 점심 약속은 없던 일일세 난 가버리고 말 테니까 그렇다 만일 내가 성급함이나 화를 잘 내는 성질 자기 정당화의 욕구, 회한, 그리고 모든 정신적 감정적 긴장에 대해 손실 정지 명령을 바랄 줄 아는 센스를 일찍부터 갖고 있었더라면 마음의 평화를 어지럽히려는 온갖 사태를 똑바로 판단하여 이봐 데일 카네기 이번 일에는 이 정도 머리 쓰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하고 스스로를 타의를 만한 지혜가 어째서 나에겐 없었던가 참으로 유감 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번 센스를 발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만은 뽐내고 자랑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것은 중대한 일로써 장례에 대한 꿈과 계획 여러 해 동안 한 일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려고 하고 있었다 30대 초에 나는 소설가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말하자면 제2의 프랭큰 누리스나 잭 런던, 토마스 하디가 되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그야말로 진지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2년간 지냈다 이 무렵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대인플레식이어서 달러만 있으면 참으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그 2년 동안 나는 대걸작을 저술했는데 제목이 눈보라였다 제목만큼은 정말 자연스러웠다 이 저작에 대한 출판업자들의 태도가 다코다 평원에 휘몰아치는 눈보라만큼이나 싸늘했기 때문이다 작품이 무가치하고 소설을 쓸 재능이 없어 보인다는 출판 대리인의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몽둥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보다 더한 충격이었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인생의 기로에 서 있고 실로 중대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쪽으로 길을 틀어야 좋을까? 이런 망연한 상태가 여러 줄 계속되었다 그 당시에 나는 고민의 손실정지 명령을 내려라 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면 그 말을 실행했음을 알 수 있다 소설을 쓰느라 고심했던 2년 동안은 귀중한 경험이었고 거기서 다시 새롭게 출발했다 성인 강자를 만들어 교육사업으로 되돌아갔고 여가인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링컨의 생애 같은 정기라든가 인간관계론 같은 비소설류의 책들을 저술했다 그런 결심을 했던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물론이라는 것이다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즐거워서 길 가다가도 춤을 출 정도다 나는 결코 제2의 토마스 하디가 되지 못한 것을 슬퍼한 적이 없다 지금부터 1세기 전 어느 날 밤 한 마리의 부엉이가 월든 호반의 숲속에서 울고 있을 때 헨리 소로는 수제잉크의 거위 깃털로 만든 펜을 적셔가며 일기장에 이런 말을 썼다고 한다 어떤 사물의 가치란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의 양을 말한다 이것은 즉시 혹은 장기간에 걸쳐서 교환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근본적인 존재 양식에서 산출되는 어떤 사물에 지나치게 지불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이다 하지만 길버트와 설리반은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 그들은 유쾌한 가사와 즐거운 음악을 만들 줄은 알았지만 자신의 생활을 명랑하게 하는 법을 몰랐다 그들은 미카도, 피나포어, 페이션스 등 실로 아름다운 오페라를 창조함으로써 온 세상을 기쁘게 했으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는 없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겨우 한 장의 융단값보다도 못한 것을 갖고 몇 회씩이나 불쾌한 나날을 보냈다 설리반은 그들이 매입한 극장을 단장하기 위해 새 융단을 주문했다 그런데 길버트가 청구서를 보고 호통치자 싸움이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화해하지 않았다 설리반은 신작을 작곡하게 되면 그것을 길버트에게 보냈고 길버트는 그것을 받아 가사를 붙여 설리반에게 다시 보냈다 한 번은 무대 인사차 함께 무대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자 무대 양쪽에 서서 제각기 딴 방향으로 머리를 숙임으로써 서로 얼굴을 외면했다 그들은 일찍이 링컨이 했던 것처럼 서로의 원한에 대해서 손실정지 명령을 할 만한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남북전쟁 중에 링컨의 친구 몇몇이 그의 원수를 비난하자 링컨은 이런 말을 했다 자네들은 나보다도 개인적인 원한이 심한 것 같군 나는 아주 사소한 일 같으 여하튼 이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네 인생의 절반을 논쟁으로 허비할 겨를이 없으니 말이세 누구든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그의 과거사는 잊어버리기로 했네 나는 숙모인 에디스가 링컨 같은 관용정신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숙모와 프랭크 숙부는 바싹 말라 물 대기도 나쁘고 잡초가 많은 데다가 저장까지 잡혀있는 농지에 살고 있었다 두 분이 지내는 형편은 말이 아니었고 동전 한 푼까지도 아끼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다 그런데도 숙모는 커튼이다 뭐다 하며 자주 구례한 것들을 사들여 보잘것 없는 집을 장식했다 더구나 숙모는 그것들을 외상으로 샀다 빚을 겁내는 농부기질의 숙부는 걱정이 되어 아내에게 외상을 주지 말라고 몰래 상점에 부탁했다 이 사실을 알고 숙모는 노발대발했고 이 일로 빚어진 숙모의 노여움은 무려 5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나는 수없이 그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최후로 들은 것은 숙모가 70살이 훨씬 넘었을 때였다 나는 숙모에게 이런 말을 했다 숙모님, 숙부님께서 숙모님의 체면을 손상시킨 것은 확실히 잘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50년 전에 일을 가지고 지금껏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숙모님 쪽이 더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나요? 숙모님은 오랫동안 지녀온 노여움과 괴로운 추억에 퍽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다 이른바 마음의 평화를 상실하는 대가였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7살 때 저지른 잘못을 70년 동안이나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7살 때 호루라기를 몹시 좋아해서 갖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래서 장난감 가게 카운터 위에 갖고 있던 동전을 몽땅 내놓으며 값도 물어보지 않고 호루라기를 달라고 했다 그는 70년이 지난 뒤에 그때의 일을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써보냈다 그것을 갖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불고 다녔지 하지만 형들은 호루라기를 비싸게 산 것을 알고 동생을 꾸짖었다 그는 제값을 주고 사지 못한 것이 분해서 울었다 훗날 프랭클린은 피레침을 발명한 과학자로 유명해지고 프랑스 대사가 되어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을 때 호루라기를 비싸게 샀던 일을 기억하면서 호루라기로 얻은 기쁨보다도 분한 생각이 더했다고 했다 그러나 프랭클린이 채득한 교훈의 대가는 값으로 따지자면 싼 것이었다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호루라기 값을 너무 많이 치르고 있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가 사물의 가치를 잘못 짐작한다는 것과 자신들이 호루라기에 너무 많은 것을 지불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하자면 길버트와 설리반도 그들의 호루라기에 값을 지나치게 지불했던 것이다 에디스 승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 역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러했다 세계 최대의 걸작에 속하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의 작가인 불멸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형 백과사전에 따르면 레오 톨스토이는 그의 생애 가운데서 최후의 20년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 20년 동안 무수한 숭배자들이 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음성을 듣고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그의 집을 찾았다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신의 개시이기나 한 것처럼 지켜졌다 그러나 사생활면에서 본다면 톨스토이는 프랭클린이 7살 적에 가졌던 분별을 70살에 가서도 지니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상식을 벗어났었다 톨스토이는 그가 몹시 사랑했던 소녀와 결혼했다 그들은 참으로 행복했고 천국 같은 환희의 생활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그녀는 질투심이 매우 강했다 누추한 시골 여자 같은 차림을 하고 산속에까지 따라가 남편의 행동을 감시했다 그들은 가끔 심한 언쟁을 했는데 그녀의 질투는 마침내 자식에까지 파급되어 홧김에 딸의 사진에 총을 쏘아 구멍을 낸 일도 있었다 아편병을 입에 물고 침상 위를 뒹굴면서 자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일도 있었다 그러는 동안 자식들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서워서 울부짖었다 그때 톨스토이는 어떻게 했는가 그가 흥분하여 가구들을 부쉈다고 해도 비난하지 않겠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이보다도 훨씬 심한 짓을 했다 즉, 그는 비밀일기에다 무엇이든지 아내가 전적으로 나쁘다고 썼다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그의 호루라기였고 다음 세대들이 자기에게 동정하여 아내를 비난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그의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 그녀는 남편의 일기를 빼앗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자기도 일기를 써서 남편을 악한으로 기록했고 누구의 죄라는 소설에서 남편을 가정의 악마로 만들고 자기는 그 희생자라고 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 어째서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가정을 톨스토이 말대로 정신병동으로 만들었을까 여기에는 확실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를 들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었다 사실 그들은 다음 세대에 속하는 우리들의 비판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우리는 저승의 세계에서까지 남의 비행에 대해 비난을 할 수 있을까 안 될 말이다 우리는 톨스토이를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벅찰 테니까 그런데 이 딱 한 두 사람은 얼마나 비싼 대금을 그들의 호루라기에 지불했던가 그들이 겪었던 50년간의 지옥같은 가정생활은 두 사람 모두 그만 이라고 할 만큼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는 지금 곧 손실정지 명령을 달아두자 우리는 생활을 낭비하고 있다 이만하면 충분해 라는 말을 하도록 하자 확언컨대 참다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비결은 가치에 대한 정당한 판단력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각계의 근본위 제도를 제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민 50%는 해소되리라고 믿는다 고민하는 습관이 우리를 망치기 전에 그것을 타파하는 다섯 번째 법칙은 다음과 같다 살면서 손해를 회복하려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때는 일단 멈추고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라 1.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실제 어느 정도로 중대한 일인가 2. 어느 정도면 이 고민에 대해 손실정지 명령을 내리고 잊어버렸다고 할 수 있을까 3. 이 호루라기에 정확히 얼마를 지불하면 되는가 이미 충분히 지불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싶었다고 할 수가 있으면 되게 중요해요 면 고마운 마 referencing은 rouw 상닭이 있습니다 이렇게 commitments